안녕하세요 저는 T1 와일드 리프트 팀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펭귄 이경우입니다 100%는 좀 거짓말이고 80% 이상은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아직은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머리가 좀 하얘지는 것 같고 손에 좀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면 풀기 위해서는 잡생각을 비우려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손에 땀이 계속 안 맺히게 계속 손을 좀 많이 바람을 쐬는 바람 부채질? 그런 것 같아요 상대의 여러 가지를 알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좀 적응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단계였던 것 같아서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정적이게 플레이하면서 저희가 조금 강한 타이밍 때 확실하게 싸움을 여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많이 부진한 모습 보여드렸는데도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화이팅!